배우 이수민이 대낮 숙취의 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사과했다. 앞서 이수민은 SNS의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아 술이 안 깨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은 이수민이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점도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수민은 여러 문제가 문장 선택을 잘못하여 논란을 만든 부분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게재했다. 이어 술기운은 전혀 없었고 속쓰림과 체력적으로 피곤한 상태. 그 의도였는데 경솔하게 말한 부분 죄송하다고 적었다. 또한 DM으로 수위가 심한 악플들은 좀 아껴놔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안했다. 음주 16시간 후였고 충분한 수면 후 활동했고 정차 중이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수민은 2007년 SBS 드라마 미워도 조화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활동했다. Skin Ohh 말씀해 주시기 중 하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